3배속 입을 여면 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의 태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와 소리도 잘한다 사고 사고 잡았지 너무 대단한 게 결혼식이 마을 잔치 부정민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사랑해요. 미토타? 미토타? 너무 멋집니다. 폭풍설을 처음 보는데 너무 좋아서 멋있어서 짜릿짜릿합니다.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 아름다운 풍경만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네팔입니다. 오늘은 카투만두에서 북쪽, 티벳과 국경을 맞댄 작은 마을, 차부르베시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산월이 굽이굽이 구름 따라가는 길. 원시림에서 시작해 설산까지 한 곡에 넘을 때마다 차창박 풍경이 달라집니다. 랑탕 쪽으로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저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저 앞쪽이 다 히말라야 설산인데 그 약간 오늘 그 안개가 살짝 껴가지고 설산까지는 안 보이고 랑탕 계곡 입구, 도로 안쪽이 사람들로 북적됩니다. 궁금한 마음에 차를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왔습니다. 잔치상에 고기가 빠질 수 없죠. 물수 한 마리를 4만 루피를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 돈은 40만 원이니까 한 가정에서 이걸 사 먹는 거는 좀 힘들고 정육점도 없고 드무니까 이 명절 때 이 40집이 돈을 모아가지고 40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풍경이고 오늘이 명절이니까 고기를 먹는 거죠. 이곳 노동자들의 월급은 1만 루피. 소 한 마리 값이 4달치 월급입니다. 명절날 먹는 고기국. 옛날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네요. 다시 떠나는 길. 아찔한 협곡을 따라 위태로운 벼랑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에베레스트, 안나프루나와 함께 네파리 3대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랑탕 계곡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마을, 샤브르베시입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있어 인사를 건넸는데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있어. 들어가서 구경 좀 하겠다고 합니다. 잔칫집 인심 한 번 후합니다. 이방인도 넉넉한 인심으로 맞이하는데요. 여기 지나가다 결혼식이 있어서 구경 좀 하겠다고 하니까 이 네파에서 환영의 뜻의 가다를 걸어주시고 환영의 순도 지금 한 번 주시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실내에서 치러지는 결혼식인 줄 알았는데 통로를 따라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너무 대단한데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결혼식이 어마어마한 마을 잔치 부족민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랑탕 계곡의 주인으로 불리는 타망족의 결혼식 상석에는 신랑 신부가 앉아있습니다 수백 명이 몰려든 결혼식 도대체 어떻게 치르나 했더니 이곳에도 축의금 문화가 있습니다 복을 가져다 준다는 카타 속에 돈과 직접 쓴 편지를 넣어 전달한다고 합니다 언제나 유쾌하고 낙천적인 이들은 변방위 소수민족으로 이곳 랑탕 계곡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네 강강 서울래 하듯이 남녀가 손목을 잡고 도는데요 신랑 신부가 평생 헤어지지 말고 잘 살라는 의미랍니다 1950년대까지 그 존재를 알 수 없을 만큼 베일에 가려졌던 사람들인데요 자신들만의 전통 문화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아 오랜 세월 삶의 터전을 일거운 타망족 히말라야의 선물 랑탕 계곡에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여인들의 전통 의상이 눈길을 끕니다 매일 이렇게 입고 어렸을 때부터 사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입고 어렸을 때부터 사셨어요 매일 이렇게 입고 너무 너무 예쁘세요 우리 집에서 입고 이렇게 입고 순대리 잘 살아요 너무 예뻐요 이것도 이거는 은혜자 만납니다. 반지고 한 번 쇼글라이 일러가고 항상 손을 닦고 식당마다 세면대가 있고 그래요. 근데 혹시 손을 닦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갖고 다니는 하나의 전통 장식인 거죠. 실제로 사용한다기보다도. 외친 김에 요제 아주머니네 마을을 함께 가보기로 했는데요. 저 가파른 산길 너머에 마을이 있답니다. 기다리던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버스 안은 금세 만원입니다. 너무 꽉 차가지고 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버스가 드디어 왔는데. 산간 마을을 오고 가는 버스. 놓치면 또 한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다들 기를 쓰고 올라타는데요. 자리가 없어서 이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아주머니랑 다른 차를 수배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버스는 너무 꽉 찬 거예요. 결혼식 하객들과 여행자들까지 뒤섞여 승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이제 차를 잡았습니다. 이제 올라가야죠. 이 마을로. 이 마을에. 만원버스에 몸을 싣지 못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큰딸인 19살 카메가 임신 중이기 때문인데요. 도로 사정이 안 좋아 심하게 흔들리는 자동차. 입덧에 차 멀미까지 임산부에게는 힘든 여정입니다. 다시 출발하는데 화창하던 하늘이 금세 어두워지면서 빗줄기까지 굵어집니다. 길이 진흙탕으로 변하면서 운전이 쉽지 않은데요. 결국 자동차가 멈춰섰습니다. 여기 지금 비가 와가지고 길이 너무 이렇게 진흙탕이 돼가지고 차가 호일인데도 4바퀴 4륜 구동인데도 빠져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구간은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렸어요. 비가 오고. 짐을 챙겨 걸어가려는 찰나 또 다른 가족을 만났습니다. 셋째 딸 칸첸인데요. 학교를 다녀오는 길이랍니다. 이번엔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던 다섯째 아들입니다. 조금 부끄러운가 봅니다. 비가 내린 후 말갑게 식힌 골짜기. 3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또 요제씨를 부르는데요. 하루종일 엄마 노력까지 톡톡히 했던 둘째 딸과 막둥이 아들입니다. 이남 사녀 요제씨의 자식들이 골목골목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동화 속 오두막 같은 2층 집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집 안 한 켠에 과자와 국수, 비누 같은 생필품이 가득합니다. 옛날 우리네 구멍가게처럼 소소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는데요. 6남매의 엄마 요제 타망씨. 풍족한 살림은 아니지만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이 집이 가장 큰 재산이랍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손님을 위해 딸들이 찬물을 끓이는데요. 비가 내려 수산해진 날씨. 따뜻한 홍차를 준비합니다. 꼬맹이들은 그저 신기한 듯. 낯선 손님과 카메라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누군가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누군가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생화를 장식하셨네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수습게 건네는 이들의 미소가 촉촉한 봄빛처럼 마음을 적십니다. 고맙습니다.